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희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학년도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전국단위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크게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 학평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고난이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국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고난이도인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답률이 50% 미만이었던 문제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 봤던 3월 그리고 2018학년도에 봤던 3월 이렇게 학평 2개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서 고난이도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런 간단하게 주제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퀘스트가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문제풀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그리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부터 봅니다. 2019학년도 3월 5번. 3월 학평이에요. 전부 다. 19학년도 건데 정답률이 43%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고려의 경제 부분을 물어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고려의 경제 문제가 정답률이 25%로 역대급 가장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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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우리가 역사 한국사를 볼 때 내용을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시대일까? 어떤 내용일까? 연결만 지으시면 됩니다. 해서 2020학년도 수능 문제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보고 계신 3월 학평 5번 문제도 정답률은 낮았지만 낮았지만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보세요. 자 고려시대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꼭 경제 문제는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볼게요. 보면은 밑줄 친 나라의 경제 상황. 나라 맞추기에요? 이거 어떤 나라게? 물어보는 거거든. 볼게. 자 금은은 국가의 보배이다 글내 사악한 백성이 몰래 구리를 섞어 주저하고 있으니 앞으로 은병 은병에 모두 특정한 표인을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중대한 죄로 처벌하라. 그리고 명이 내려져서 이때부터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은 한근으로 나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니 속칭 활구라 불렀다. 은병 활구 듣자마자 어떤 나라 생각나야 돼? 고려에요. 이거는 선생님 은병이 뭡니까? 은병 어떻게 썼어요? 은병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돼요?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은병이다 고려 이렇게 연결 지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겠지만 고려시대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예전에 올려놓았던 그 키워드 정리표를 보시면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딱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해서 풀어볼게요. 1번 지게가 발급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게는 땅의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문서인데 이건 광무개혁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광무개혁 때다. 즉 대한제국 때 이야기고. 다음 2번 영정법이 시행되었다. 영정법 들어보셨습니까? 영정법은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정법 전세 제도를 그러니까 땅에서 걷는 세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실시하다가 신랑계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관리는 야 너 땅 되게 비옥하다. 토지 세금 이만큼 내. 농민은 넌 이게 비옥해 보이냐? 다툼이 벌어지겠지. 최저세율로 낮춰졌다. 영정법. 하지만 부가세가 많아서 실질적인 효과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지금 고려의 경제사니까 고려의 경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3번 직전법이 실시됐다고요? 직전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선시대 과전법 체제가 이제 직전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4번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전지와 시지가 지급된 것을 묶어서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이게 전시과야. 전시과는 고려입니다. 끝. 탑 4분이네. 자 5번 볼까요? 개항장에서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졌다. 거류지가 뭡니까? 거 거기 살면서 류 머물 머물어서 그 지역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고요. 즉 개항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세 군데 항구 개항했죠?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부산 인천 원산 그 세 군데 항구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고려의 경제니까 제가 고려의 경제만 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고려의 경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를 준비 접혔죠? 풀게요. 자 고려의 경제를 준비하실 거면 접혔죠? 접고 할게요. 자 그래서 고려의 경제와 관련된 거는 키워드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일단 고려의 토지 제도가 뭐야? 그래 전시과야. 방금 봤잖아.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준다.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제재. 전시과구나. 전시과라고 하는 거는 전지와 시지를 과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전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 밭전자 시는 산입니다. 산 이미야. 땅과 산을 주었구나. 땅은 농사 지으라고 세금 걷어가라고. 산은 때감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런데 요 위에 비워뒀죠. 전시과 체제가 마련되기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네. 역분전이라고. 역분전.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태조 왕건이 토지를 나누어주는 방법이었는데 역분전. 역. 역할에 따라서 분. 나누어주는 토지야. 무슨 얘기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 출신 아닙니까? 고려를 만들 때 호족들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호족들한테 나랑 같이 할래?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할래? 고마워. 그럼 네가 나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어? 그 역할에 따라서 딱 나누어줄게. 이게 역분전이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역분전으로 시작했던 고려의 토지 분급 제도는 전시과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전시과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그 내용까지 아는 거는 우리 수능에서는 조금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그 고려의 경제와 관련해서 국제무역항구가 있죠? 고려의 국제무역항구가 어딥니까? 에? 울산항이라고? 누구야? 엎드려. 미안해요. 자, 병란도라고 하는 거. 병란도. 그렇구나. 그리고 화폐도 쓰고 있었죠?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그 화폐가 제대로 이제 사용이 잘 안 되니까 뭘 쓰는 거야? 은병. 여기서 여기는 활구. 은으로 만든 병. 활구를 쓰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키워드만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오면서 좀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키워드들 몇 개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더워요. 경시서. 시전상인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경시서가 태어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시전상인은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 상인들이에요. 이 물품에 대해서 판매권을 줬단 말이다. 줬단 말이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판매권을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고 팔고 있는지 제대로 뭐 물건 값을 올리진 않는지 이걸 감시하고 감독해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경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있어. 의창. 의창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 구혈기구로서 창고에서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들어갑게끔 하는 거. 이게 의창입니다. 다음. 상평창이라는 것도 있죠. 상평창 들어보셨습니까? 물가를 조절했던 기구입니다. 물가 조절. 곡식이 가격이 쌀 때 즉 가을에 곡식이 굉장히 많을 때 정부가 사들였다가 곡식이 비싼 즉 곡식이 시중에 없을 때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물가를 조절했구나. 이게 고려경제 다야 끝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018학년도 3월 학평 볼게요. 자 2018학년도 3월입니다. 정답률 40%예요. 근데 이것도 고려경제거든. 볼까? 키워드 봐봐.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 그 국가 나라맞추기예요. 우리 전 근대사에서 고대사 부분은 거의 다 나라맞추기입니다. 자 나라맞추기인데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기름지고 매아르는 것은 나눈 뒤 이러이러해서 등급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등급에 따라 뭐라고? 시지도 주었고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과 시지 땅 밭전자 전과 시지를 줬네. 전시과겠네. 좀 더 볼까? 자 공음전시법을 제정할 땅. 우리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전시과 차지 안에 나누어 주었던 토지 종류 중에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 음 음자가 들어가면 혹시 저와 강의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역사에서 음자가 들어가면 빼야 빼 우리 아버지의 빼 이런 거거든? 아 고위 관료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주는 게 공음전이야. 그러면 아 전시법 우리가 잘 몰라도 전시법 전시과 이거 어느 나라야? 고려야 그럼 고려와 관련된 여기 키워드랑 관련된 거 골라보세요. 뭐가 보이니? 결작징수 했다고요? 나중에 우리 균역법 때 봅니다. 다음 지게를 발급했다고요? 어? 지게요. 뭐야? 아까 전에 봤었죠? 여기 앞에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었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나중에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 한번 볼게요. 다음 4번 은병활고 어머 세상에 은병활고 나왔는데 탑 4번이잖아. 문제는 키워드로 푸는 겁니다. 그쵸? 고려시대 경제 굉장히 정답률이 낮아요. 이거는 고려시대 경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공부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2020학년도 수능도 고려시대 경제가 가장 낮은 정답률이었고 2019학년도 3월 합평 2018학년도 3월 합평 전부 다 가장 낮은 정답률은 고려 경제사였습니다. 맞출 수 있겠죠? 기대할게요. 자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자 2019 지웁니다. 지웁니다. 2019학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47%예요. 무슨 문제길래 47%일까?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선거 아 최초의 선거가 이루어졌구나. 신성한 사명을 띄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 국회에 모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로 태어난 국회가 뭐야? 재헌국회야. 50 총선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헌국회입니다. 이거 재헌국회구나. 자 재헌국회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볼까요? 먼저 헌법을 아 헌법 제정했구나. 왜 국회 이름이 재헌국회예요? 재헌절 알아요? 그래요. 재헌.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야.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라서 이제 재헌국회라 부르는 겁니다. 헌법 제정했다면서요. 그쵸? 그리고 이러이러이러했다. 볼게 이 국회에 대한 설명. 그런데 재헌국회에서 했던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있으니 그게 반민족특별행위처법법. 반민법과 농지개혁법입니다. 그 당시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 뭐야? 친일파 청산이야. 가장 먼저 반민법특위. 반민법 제정했겠죠. 또 하나 뭡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지. 농민들이 바라는 거 뭐야? 토지개혁해가지고 토지를 가져야만 농사짓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개혁법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볼래요? 1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고요? 어디예요? 독립협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관과 백성들이 함께 토론회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협회. 2번.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뭐가 떠올라야 돼? 1880년대 초기 개화 정책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연결고리 짓자면 통리기무아문에서 했던 초기 개화 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 신식군대가 태어났지. 그 신식군대 뭐야? 그렇지. 별무반. 누가 별무반이래? 별기군이요. 그렇죠? 별기군이야. 다음. 3번.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했다. 김구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보예요. 그렇구나. 4번.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름에 써있죠. 좌우합작운동이에요. 왜 좌우합작운동이었는지 좀 이따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5번. 반민족 특별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반민법을 제정하였다. 반민법. 채용국회 끝.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현대사 부분에 오면 시간 순서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정부 수립 과정 정말 간단하게만 볼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정말 기쁜 날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걱정스러운 날이었죠. 8월달이 되자마자 일단 우리나라에 뭐가 태어나냐면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을 거야. 건국준비위원회. 줄임말로 권준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만들었을 게? 여운형. 여운형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권준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9월달이 되니까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9월달에 미군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점령군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들어왔어. 그때 이제 너무 자세하구나. 여운형이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그전에 인공을 만들죠. 인민공화국. 여기서 얘기하는 인민공화국은 북한이랑 달라. 전혀 달라요. 어쨌든 권준이 만들어졌구나. 미군정이 실시됐구나. 그러다가 12월달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가 열렸으니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나왔던 3개의 발표문 주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조선에서 임시정보출 수립한다. 그런데 너네는 아직 임시정보를 수립할 만큼 나라를 운영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너무 혼란스러우니 지금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는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죠. 공동위원회를 수립해서 너네 임시정보 수립하는 걸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너네 임시정보출 수립이 되면 임시정보와 합의하에 최대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협의하겠다. 신탁통치 하겠다가 아니고 임시정보와 신탁통치를 협의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정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오보를 내면서 좌익 우익이 완전히 나뉘었죠.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는 순간이 지금 이 무렵부터야 이념 대립이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다가 1946년. 너무 빨라요. 1946년 3월이죠. 이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렬되지. 입장 차야. 당연하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지금 냉전체제에 돌입하는 중인데 냉전체제인데 얘네 둘이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협의점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결렬됐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6월달에 누가 이승만이 단정 발언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정읍에서 했다 해서 정읍 발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읍 발언 단정 발언 단독 정보 수립하자 미소공동위원회가 해체된 이 결렬된 이후에 언제 속겨될지 모르고 기한 없이 무기한 휘해됐으니 남한만이라도 정부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여기에서 민족 지도자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단정 발언이라고? 분단을 얘기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해서 여기에 반대하면서 등장했던 게 뭐야? 그게 좌우 합작운동이야. 좌우 합작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운형과 그리고 중도자파 여운형, 중도우파 김규식. 우리 간단하게만 보는 거예요. 정말 요약만 하는 겁니다. 해서 좌우 합작운동을 시작해요. 왜 한 거야? 단정 발언 때문에. 저기서 우리 봤었죠? 좌우 합작운동. 거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운형이 죽어요. 어떻게 써야 되지? 여운형.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실패. 해산되는 거지. 그러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여운형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미소 공개가 열리겠죠? 이 사이에 2차 미소가 있어요. 2차 미소. 그런데 여운형이 암살됐구나. 이게 1947년으로 넘어왔어요. 연도는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7월 달에 한여름에 여운형이 암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좁은가? 9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죠. 그러면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결정합니다. 아,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하자. 총선이 뭐야? 국회의원 뽑자는 거야.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총선이 결정이 됐어. 총선거 결정.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거에 따라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인구를 조사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인구를 조사하러 우리나라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유엔 임시위원단이 방북을 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소련을 거부해요. 소련이 싫다, 이거야. 들어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못 갔어. 그럼 유엔에서 고민하겠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게?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세요가 1948년 2월달에 발표가 될 거야. 자, 1948년으로 왔어요. 1948 2월달에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라고 정해졌고 날짜까지 나왔죠. 5월 10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48년 지금 2월달이었죠? 2월달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구가 우리나라 민족주도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제 남북협상을 하러 갑니다. 4월달이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남북협상이 진행이 돼요. 남북협상. 이게 뭐야? 아, 남한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분단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협상하기로 한 거야. 그때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야? 김구랑 김, 규, 시기 북한 올라가서 김일성 만나러 갔죠? 박헌영이랑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그 무렵 진짜 선거는 착착착착착 준비가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였던 그런 50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50총선거 우리 잘 들어보세요. 50총선거가 뭐냐면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어요. 그쵸? 대선은 뭐야? 대통령 뽑는 거야.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야.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적 그런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뽑힌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 뭐라 부르는 거야? 그래 그게 재헌의회야. 재헌국회의회를 잘못 썼죠? 재헌국회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재헌국회 그 재헌국회 아까 말씀드렸죠. 뭐 했어요? 반민법이랑 그리고 뭐 했다고? 농지개혁법 자 반민법이랑 농지개혁법을 실시했던 게 재헌국회다. 그리고 7월 달에 헌법 제정했고요. 7월 17일 재헌절. 그래 헌법 만들었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8월 15일 날 뭐가 수립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요 과정들 그냥 간단하게만 쓴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요 남북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4월 달에 있던 4월 제주도의 4.3 사건이고요. 그거를 진압하라고 보냈던 10월 달에 뭐 10월 달에 있었던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쵸? 여순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 수립 과정이야. 덥죠? 이렇게 보시면 재헌국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했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2018학년도 3월 달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식이 문제가 나왔어요. 저 흐름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아직까지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때 미국이 유엔의 문제를 상정했대. 유엔 상정한 거 잘 찾아봐봐. 잘 찾아봐봐. 다음 자 유엔의 문제를 상정했다. 상정한 뒤에 우리가 연도 이 월까지 몰라도 돼요. 흐름만 보시면 돼. 다음 여기 보니까 이달 초 제헌국회는 일제히 협력한 자제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을 제정했다. 아 제헌국회가 만들어졌구나. 제헌국회가 뭔가 실시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사이에 뭔가 선거가 진행이 돼서 제헌국회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지. 그럼 다 뭐야? 어디 있니? 50총선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은 몰라도 돼. 여기 있는 8월, 12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순서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2차 미소공의 이후부터 제헌... 어디 갔어? 제헌국회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다. 해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요. 제가 너무 더워서 이거 좀 벗을게요. 이거 좀 벗을게요. 그냥 안 끊고 그냥 가도 되죠? 벗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이래. 2015년도 3월 합경 중에 3번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벗읍시다. 자,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으아, 더워. 자, 땡땡 왕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볼게. 이게 왜 정답률 50%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힘들겠지만 잘 봅시다. 즉위 짓고 기몸돌 나왔어. 지방 행정원들이 굳이 오소경 나왔어. 이거 어느 나라야? 신라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누가 했게? 신문왕.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누구요? 신문왕입니다. 뉴스페이퍼킹. 신문왕이 했던 업적 고르는 거예요. 답부터 볼까? 1번, 녹읍을 폐지했어. 우와, 친절하게도 1번이 답이죠. 녹읍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 신라 중대랑 신라 하대를 구별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수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신라 중대의 특징은 뭡니까? 왕권이. 옆에다가 써야지. 신라 중대의 특징은 전제왕권이야. 왕권이 쎄도 너무너무 쎄. 전지전능한 황제의 권한권이 너무너무 쎈 거예요. 자, 전제왕권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왕이 누구였다고? 그게 신문왕이야. 뉴스페이퍼킹이야. 신문을 읽던 왕인데 이 사람이 뭐랬게? 김흠돌에 난 진압했죠. 김흠돌에 난 진압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거야. 잘 봐, 얘들아. 어렵지만 중앙집권이라는 말 자체에 보면요. 중앙으로 집중될 거야. 뭐가? 권력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거야. 그러면 중앙에 누가 있는데? 왕이 있잖아. 중앙집권이 강화된다? 왕권이 쎄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왕권이 쎄진다는 이야기고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지방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쎄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쎄지는 거지. 그럼 지방을 통제한 뒤에 체제 정비하겠죠. 체제 정비. 이거 지울게요, 이제. 정부 수립 잘 가요. 자, 체제 정비합니다. 그 체제 정비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야? 지방을 9개 주와 5개 소경을 설치했고요. 거기다가 군대를 파견했으니 구사당이라고 하는 중앙군과 10개 정의라는 지방군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국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립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 뜻은 국립국가에서 설치한 서울 중앙에다가 설치한 대학교 최고 교육기관. 국가에서 중앙에다가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 국학이 되겠죠. 이렇게 부러졌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봅시다. 왕권이 세단 이야기는 왕 편에 있는 애들이 힘이 세질 거야, 누구?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이 세질 거고요. 더불어서 신라 중대 때 왕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누구까지 육투품까지 권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와 반대로 누구 힘이 약해지는 거야?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겠죠. 선생님 이게 무슨 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 이게 캐스트니까 우리가 수업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하지만 이렇게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해지는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들이 좋아하는 녹읍을 폐지하고 왕이 주고 싶었던 뭘? 관료전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이게 신라 중대왕 거꾸로 가볼까?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되? 왕권이 약해지겠죠. 왕권이 약해지면 지방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세져요. 약해져? 약해져. 그럼 지방 세력들은 성장할까? 약해질까? 성장하겠지! 그렇게 성장했던 지방 세력들을 뭐라 불러요? 호족이라 부르지. 그래서 신라 하대는 호족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 호족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쪼개가는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 호족 출신이었던 누가? 왕권이 만든 나라가 고려가 되겠죠. 호족들의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신라 중대는 왕권이 세니까 왕이 주고 싶은 거 줬고요. 귀족이 좋아했던 거 뺏어갔어. 반대로 왕권이 약해지면 관료전 없어지고 녹읍이 부활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그 당시의 느낌을 보시면 돼. 신라 중대 왕권이 엄청 세요. 신라 하대는 약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밑에 2번 대가야를 복속시켰다고요. 대가야는 누가 복속시켰게? 신라의 진흥왕 때입니다. 군국기무처는요. 우리가 1차 갑오개혁할 때 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근현대사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보라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4번 사심관 제도를 마련했다고요. 사심관 제도. 태조왕권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고려 태조왕권이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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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도 있고요. 이놈의 시끼 했던 것도 있거든. 그 중에 이놈의 시끼 했던 게 사심관 제도야. 다음.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고요? 22 담로의 왕족 파견한 건 누굽니까? 백제 누구요? 무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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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 모의고사나 평가원 문제나 이렇게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할 때는요. 무령왕. 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22 담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신라 중대. 봤습니다. 조금 흥분했죠? 조금 진정하고. 자, 2019학년도 이거 지웁니다. 19학년도 3월 몇 평? 3월 학평. 정답률이 50% 반타적이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 봐봐. 이게 왜, 자 봅시다. 공법을 시행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잖아. 그쵸? 근데 읽어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이 왕 누구게? 자, 이 왕은 전세 수치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공법을 도입했대요. 도대체 공법이 뭘까? 공법 이에 따라 관리는 물론이고 천민까지 공법 시행에 찬반을 묻는 조사가 실시됐는데 가분수 이상이 찬성했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오랜 논의 끝에 왕은 공법 시행을 결정해서 뭘 한 거야? 전분 6등법이랑 연분 9등법에 따른 전세 수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법이 이거예요. 공법이 뭐냐면 전세, 즉 농사지으면서 나왔던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나왔던 생산량에 대해서 얼만큼 걷어갈까 하는 그런 세금 걷는 방법을 공법이라고 해. 근데 그 공법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전분 6등법, 전,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나누고요. 연,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 나눌 거야.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업적 얘기해보세요. 아이 그럼요. 만원짜리 계시죠. 그럼요. 그 만원짜리 계시고 아이 그래요. 강화문에도 계세요. 가나다나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고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세종대왕 항공, 훈민정음 창제한 거 말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구나. 선생님. 의정부 서사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6조 직계제가 뭐예요? 음... 6조 직계제는 6조를 직접 관리하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한테 뜻을 물어서 가는 거야. 의정부를 거쳐가는 겁니다.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왕들이 의정부 서사제야. 다음, 세종도 뭐 했습니까? 집현전 설치하죠. 집현전이 뭔데? 학술연구기관이에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다음, 경연 활성화 시켰겠지. 경연 실시합니다. 연봉구등법, 전북구등법 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토도 늘렸죠. 4군 6진을 개척해서 현재 국경선을 만들었고요. 대마도에 이종모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외구들, 즉 일본 놈들, 혼내줬지. 이런 거 등등등등등 진짜 많습니다. 할 거 너무 많아요. 뭐 농사직설, 장영실 등용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거 등등등등등. 세종대왕 꼭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여러분이 3월 학평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교재든지 간에 조선전기와 관련된 교재나 자료가 있으면 모두 다 조선전기의 왕들을 물어볼 거예요. 왕들을 중요하다고 할 거야. 자, 써볼까? 태조, 이성계. 태종,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세종, 그리고 세조, 다음 성종까지. 조선전기 5명의 왕들은요.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99.9%, 0.1% 제가 발 뺐어요. 그래서 왕들의 업종 무조건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나 세종, 세조, 성종이 진짜 많이 나오죠. 세종, 세조, 성종에 대해서 꼭 구별해서 비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2019학년도 3월 학평의 18번 문제 정답률이 반타작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거 통일 정책을 물어보는데 두 나라의 가입 신청은 UN안전보장위원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조로 채택됐다. 그래서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대요. 우와!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고? 그거 언제에게 어떤 정부의 노태우 정부를 물어봐요. 북방 얘기했던 노태우 정보에 대한 거 물어보세요. 답은 기본 합의서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 그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쓸게.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 간단하게만,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먼저 박정희 정부, 제가 존칭은 뺍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너무너무 중요하죠? 7.4 남북 공동성명. 72년도에 이렇게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통일의 대원칙이 마련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민족 대단결. 이렇게 보시고, 이때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가면 지금 방금 봤던 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나라랑 북한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공식 합의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요. 상호평화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인정하고 불같이 쳐들어가지 말자. 이거를 합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 거지.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고. 다음, 김영삼 정부 때 건너뛰고요. 김대중 정부로 가보... 김대중 정부로 갑니다. 김대중 정부때 뭐가 있었니?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한 게 6.15 남북공동선언이야.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대체로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개성공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공동성명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개성발전시켰다. 이 정도만 보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훑어보는 거야. 볼게. 남북기본합의사 했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봅시다. 개성공단 조성회 때. 어딨어? 김대중 정부. 새마을운동은. 어디요? 박정희 정부. 홍범 14조는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이 나오기 전에 2차 가보기역 때 나와요. 다음, 2차 남북정상회담.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그렇죠? 각각 정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요. 꼬박꼬박 나와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꼬박꼬박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18학년도 3월 학평에도 나왔지. 정답률이 548%가 뭐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48%겠죠. 잘못됐어요. 자, 남북정상들은 분당 역사상 정상들이 처음으로 열린 상봉과 회담이 이해 증진을 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시킨다. 이거 뭐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과적 하기로 했고요. 나무가본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다. 아, 경제협력을 해야 되는구나. 골라보세요. 뭐예요? 개성공단 나오겠지. 그렇죠? 이거는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볼까? 정전협정을 체결했다고요? 6.25전쟁이 끝났던 1953년 7월달의 이야기고 3번, 물론 어떤 정부냐고 물어보면 이건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3번, 남북기본합의사 어디 있어? 노태우 정부야. 남북조절위원회. 7.4남북공동청약 입대해요. 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남북한 유예 동시가입 어디야? 노태우 정부야. 주요 키워드만 가지고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 이게 연표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는데 다음 밑줄 친 특별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 특별선언 10월 17일이라고 되는데 대한 뉴스, 뭐 이런 거 있죠? 대한뉴스예요.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 해산에서 정치활동 중지시켰어 헌법 중지시켰어 유신, 체제의 유신적인 일대의 개혁을 실시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즉 유신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1972년도에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야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유신체제를 발표를 하죠. 그쵸? 그래요. 유신체제가 뭡니까? 유신헌법에 대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회 해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권이야 이 긴급조치가 뭐냐면 대통령이 긴급조치에 의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깁다 등등 이런 정치적 활동에 대한 보장 그냥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를 싹 다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막강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줬던 유신헌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봅시다. 72년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볼까? 4.19혁명 이승만이 하야했죠. 그러다가 장면 내각이 수립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 정권을 장악했죠. 그러다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단 1965년 우리 박정희 정부 볼 때는요 박정희 정보를 볼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세 가지로 봅시다. 정치사에서 두 개 먼저 1965년에 있었던 뭐 한일협정 이걸 정식 명칭으로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부르고 하나 더 베트남 파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글씨를 조금 빠르게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1965년도 1이야 자, 이렇게 해서 파병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72년도에 유신헌법 체제가 되면서 이게 무너지는 게 언제야 1979년 12족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랄까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서거하시죠. 그 내용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새마을운동이나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이 뭐냐면 1979년에 YH 무역사건이라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YH 무역사건때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이렇게 뭐랄까 저항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결국 진압대한 때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 막 죽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사망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김영삼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총수였죠. 김영삼을 이제 뭐 제명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부마민주항쟁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잘 잘 모르겠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뭐랄까 군사력으로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 계엄령 선포하고 거기를 이제 뭐랄까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진압하려고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김재규가 총탄을 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들어가는 게 이때야. 이때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이 정도 박정희 정부 보실 때는 이 정도로 보시고 여기다가 경제발전 모습을 첨가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볼게요. 다음 자 2018학년도 3월달 학평입니다. 그때 정답률이 44%예요. 왜 44%냐면 한번 볼게. 자 청군은 아산에 아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구나. 일본군도 들어왔구나. 우리나라의 청나라와 일본군이 들어온 거 뭐야. 무슨 전쟁이야. 청일전쟁이야. 풍도해전 평양전투 전부 다 청일전쟁입니다. 물어볼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게.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동학농민군을 정부가 진압을 못해요. 그 당시에 민치지 정권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 청나라가 응 알았다 해. 왔어. 일본군도 텐진조약이 여기서 같이 들어왔지. 둘이 같이 정규군대가 맞부딪히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게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야. 한번 볼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90군인들 이거는 임오군란이죠. 임오군란은 1882년입니다. 1882 집강소에서 폐정개혁안을 추진하는 동학농민군 이게 답이 되겠네.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니까. 그때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걸 보고 농민군이 어? 야시 다시 모여. 저 새끼를 딱 싹 다 몰아내게. 해서 다시 모인 게 2차 봉기인 거야. 다시. 다음. 3번. 쌍성부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고요. 쌍성부 전투 그 한중연합작전은 전부 다 1930년대 가서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연합하는 거야. 이거 독립운동사에서 배울 겁니다. 30년대 가서 다음. 4번. 관민공동회에 참석했다고요. 관민공동회 어디야? 독립협회구나. 보시면 되고 다음. 5번.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이 우와. 을미사변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어. 을미의병이겠네.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있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1894년에 있었던 일들을 1년 동안 쭉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부지역에서 밀란 벌어졌죠? 1차 봉기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진압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군이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일본군도 들어와요. 우리나라 정부가 조바심이 났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찾아가서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맺었네.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 전주화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정청 설치하고 농민군은 뭐 만들었어? 집강소를 설치했겠지. 그랬는데 일본군이 뭐 했어요? 경복궁을 습격했단 말이야. 경복궁을 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뭐야? 청일전쟁이야. 일본이 먼저 선제공격합니다. 청일전쟁 벌어졌죠. 청일전쟁 벌어졌고 그때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지. 이 모습을 바라보던 농민군이 야, 싹 다 모여 일본군 놀아내자. 2차 봉기 우금치전 돼서 패. 그리고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계속 연결되는 이 순서들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바빴죠? 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정말 많았고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게 정식 수업이 아니고 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문제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거기서 주요 키워드 단어들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혹시나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한 곳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과목별로 시간 배부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하나의 기회로 만드시고 3월 학평 점수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학평 만점을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